하이! 유튜브 프렌즈! 안녕하세요. 제가 뭔가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머리 색깔을 바꿨어요. 헤어 컬러 체인지 it! 짠! 자, 오늘은 제가요, 이 아보카도랑 명란을 이용해서 명란 아보카도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만들어 먹어볼게요. 이거는 짜먹는 명란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도 처음 까보는데요. 자, 이렇게 명란이 안에 들어있어요. 명란이. 그래서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명란, 이 하나를 넣어서 먹어볼게요. 그러기 전에 아보카도를, 아보카도를 잘라볼게요. 이거를 제가 한 3일, 3, 4일 전에 딱딱한 거를, 파란 거를 샀었는데, 이렇게 까매졌어요. 이게 바로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칼을, 여기서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아주 큰 씨가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반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이렇게 시곗바늘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뽕!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안의 씨는요. 칼로, 딱 해서, 딱! 버려! 조심조심 칼 쓸 때는, 자, 이렇게 된 거를, 어, 껍질을 까줍니다. 껍질을, 껍질을 까주세요. 이렇게, 굴러덩! 잘 익은 거는, 이렇게 쑥 빠집니다. 이거를, 저는 아보카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넣을 거예요. 칼로, 썰어볼게요. 얇게, 쑥! 쑥! 안에 노란색이 보이시오?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짠! 짠짠짠짠 잘라주고요 잘라주고요 여러분 손을 닦고요 밥에다가 얹어줄게요 호박 같죠? 호박이 아닙니다 아보카도에요 아보카도를 어 붙었어 시딱 아보카도를 짠 칼로 이렇게 해야되는데 잠깐만 짠 짠 이렇게 보이지 보이죠? 아보카도 봐 밖에 봉실이가 울고 있어 짠 짠짠짠 이렇게 놔주고요 어 미끌거려 손 씻었어요 여러분 아보카도 이렇게 아보카도 하나에 2500원이었어요 이거 제가 이마트에서 살때는 25,000원이에요 아 2,500원 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계란도 짜 난 계란 두 개 계란 두 개를 딱 넣구요 그다음에 명란 명란을 짜주세요 명란을 명란 짜기 전에 김가루를 김가루를 슬슬슬슬슬슬 넣구요 참기름을 듬뿍 뿌려주구요 명란을 짜줍니다 명란을 짜줘요 이야 으악 으악 이만큼 이만큼 짜주구요 완성입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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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심심하니까 낙지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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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미니스탑에서 탕수육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데워올게요 짠 데워왔습니다 오 오 김이 3500원이에요 괜찮다 혼술할때 딱 좋겠다 혼술할때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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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벼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벼비벼 명란을 비벼 아 술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본보미님 알겠습니다 인정 안녕 이게 으깨져야지 맛있는데 아보카도가요 으깨져야지 맛있어요 아보카도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 명란 짜먹는 명란이 이 명란 짜먹는 명란이 어 많이 안짜가지고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좀 내야 돼 이걸 내릴게요 봐봐 오우 smells 굿 smells 굿 smells 굿 smells 굿 한번 먹어보고 싱거우면 명란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두공기에요 밥은 두공기에요 오우 아보카도 봐 아보카도 아보카도 명란밥 자 맛있겠죠 마요네즈 안돼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보카도가 마요네즈 역할을 해줘요 오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런 맛이 낙지 너무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낙지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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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도 탕수육도 으음 으음 잘 안있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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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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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역할을 해준다니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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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바 해달라고요 기둘 낙지죠 으음 으음 잡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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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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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띠의 척띠 테이프 여기 붙였어 어머 땡기머리님 처음부터 안 보셨어요? 멘밥에 아보카도 깔고 계산 깔고 참기름 두르고 명란 짜서 넣고 명란 짜서 넣고 끝 게임 끝 여기다가 명란을 명란을 이렇게 짜서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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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짱 짱 완전 짱 완전 짱 완전 짱 아 김에다가 이거를 싸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대박인데 이거 명란을 이렇게 짜서 짱 명란 짱 명란 명란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섭 이 탕수육이 이 맛을 헤쳐 그래도 먹어야지 음 진짜 맛있어 명란 이거 명란만 9,900원 이에요 요새 한창 빠진 사이트가 있어요 윈닛이라구 그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어 맛이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대박 어 엄마 갖다주고 싶다 미안하니 나 혼자 이거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되게 좋아할텐데 명란밥 저 은도 안 해요 많이 걸어다니긴 걸어다니지 탕수육 닭지 얘가 한 끼만 먹잖아요 그리고 장념 장념에 걸려 썼어 가지고 그 뒤로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아요 아보카도 랑 밥을 안 먹어 봤는데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인가요 아보카도의 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으면 감자에다가 마요네즈를 비벼서 먹는 느낌 밥에다가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엄청 그 감자의 질감보다 더 부드러워요 낙지를 딱 해서 명란을 딱 명란 딱 명란 딱 녹아 녹아 와 내가 해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네 참 살기도 편해졌어요 명란 짜 먹는 명란이 뭡니까 이 아보카도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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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란 저염 명란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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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맛있어 짜증나게 낙지랑 낙지랑 환상 조합이야 환상의 조합 환상의 조합 환상의 조합 환상의 조합 환상의 조합 곡 한 입 주고 싶다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있잖아 내가 이 레시피 어디서 넣었냐면 이거 Не 사이트에 이렇게 해먹어도 맛있다고돼서 먹으면 바로 먹으면 먹은거 거든 맛있네 인지기님 어서오세요 진짜 맛있어 와 와 대딱거 낙지 대딱거 아 이거 이거는 한 끼용이네 이거 한 끼용 아니에요 저 피부 꿀 아니에요 이 컴팩트 발라서 그래요 팩트 너무 맛있다 내가 아보카도 밥이랑 먹은게 캘리포니아 롤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때 밥이랑 먹어보고 처음 밥이랑 비벼 먹는게 처음인데 와 요거 매력있다 완전 개꿀 맛 여러분 꼭 낙지 젖이 꼭 있어야 돼요 맛있어 맛있어 으음 로고카도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랑 김이랑 싹 싸가지고 먹어도 맛있어 으음 진짜 맛있다 엄마가 갖다 주고 싶다 우리 엄마 밥 먹었어 우리 엄마 밥 먹었어 오목상점이 뭐예요? 머리색 그냥 갈색 근데 이 머리색이 좀 빠진네요 색이 아 윙잇 같은 거예요? 아 윙잇 같은 거예요? 마켓컬리 거기는 내가 알아 이거 내가 언제 엄마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만들어서 엄마 엄마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우리 엄마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고양이들과 고생하시는 우리 맘이 핫도그 야..요뇨 아니에요.. 주말에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요번 주 주말이 덜 바쁜 거예요 주말에 진짜 바쁘면은 장난 아니야 간식 달라고 그러지 힘들어 내가 요번 주 주말에도 방송 킬 테니까 봐봐요 니나님 니미티비님 제가 요즘에 데코레이션 옛날에는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 요즘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예쁘게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주말에 비해서 반 정도 반 정도 추석에 해요 추석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친가 쪽이 없어 친가 쪽에 한 가족이 있는데 종교가 달라서 만나지를 못해요 나이님 어서오세요 나이님 아보카도 한입 하세요 우리집 종교가 그냥 우리는 우리집은 종교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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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쪽이 아빠 차례는 절에서 가서 지내고 아침에 산소들려야죠 다 먹겠다 이거 H몰 현재 판매가 중단됐다는데요가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짜요 이거 저염명란 이래 가지고요 많이 안 짜요 그러니까 먹지 내가 짜면 먹겠습니까? 나이님 초점아 잡혀라 잡혀봐라 이씨 덜 안 잡혀 음 어 나 이제 노래님 노랗게 이제 안 할 거야 사람이 붕 떠 보이고 매가리가 없어 보여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색 진한 색 뭔가 나사 빠진 애처럼 얼굴도 허어 해가지고 머리까지 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낫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이님 제가 쿠션을 제 쿠션 제 쿠션 이거 요즘에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피부 이거 바르고 나서 피부 좋아 좋아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 왜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나지? 또 오줌 싼 거 아니야? 또 오줌 싼 거 아니야? 갑자기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나 짠 짠 짠 짠 음 음 음 완전 건강식 완전 맛있어 근데 웬만하면은 이런 감탄사 안 나오거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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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은 다음에 먹어야지 이거랑 섞이기가 싫어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